11번 경기 7번 매트, 박창현, 심재영 선수 경기입니다. чер 물론 안타까워 더 76명은 안개uses 원 impeon선수 매트 8 Kop으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warn me, while i'm no Allen 선수 매트 8 Kop으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interpret 네, spring 이거 한 번 더 해가지고 내가 이 주인공을 가르쳐 주시겠지만 다음 공공의 토요일이 그 후에 이 주인공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공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박아 4번 내리면서 내리면서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8번 도와야겠다 10번 도와야겠다 오른손 발밑에 빠지 오른손 밑에 빠지 오른손 밑에 빠지 뭐하는거지 점수 먹었어요 파이팅 세워 파이팅 세워 다리 꼬고 파이팅 세워 파이팅 세워 파이팅 세워 천천히 천천히 키락 같은거 키락 같은거 키락 같은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백으로 가야지 백으로 아이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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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돌아야지 방지 돌아야지 오른쪽으로 돌아 몸을 오른쪽으로 나요 그렇죠 바로 패스 하세요 다리 죽여야지 오른손으로 뛰고 와야지 와야지 유도 하나만 밀어도 돼요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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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일어나 다리 불렸다 다리 불렸다 원체 등이 다 떨어지는 날 그대로 있음 바이트로 다 떨어지는 날 이렇게 안됩니다 다리 부르기 다리 부르기 다리 부르기 다리 부르실 다리 부르기 다리 부르기 다리 부르기 다리 부르기 다리 부르기 다리 부르기 아이고 서구 아이린이 아니지 빌면서 엉덩이 빼게 하지 왼쪽으로 몸을 틀어버리세요 왼쪽으로 틀어 그렇지 오른다리 웃기고 오른다리 웃기고 아이린이 그렇게 말고 오른다리 웃기어야지 그렇지 1번 3번 5번 3번 7번 2번 마주시길 바랍니다 골반들이고 멜들갑고 오른다리 웃기고 오른다리 웃기어야 오른다리 웃기어야 셀프 손절이 있는데 transition 김레우드 어이, 지금 뒤로는 많이 배렸네 뒷쪽으로 가야지 다리 꽉 차면서 뒷쪽으로 꽉 차 꽉 차 자세히 가고 엘숏 겨물하게 가야지 머리빼 머리빼 그 mean 형님의 형님은 1,2,2,1 우측 준비 1,2,1,2,1 2,2,2,1 덴트 2,2,2 잘 맞죠 오늘의 경기가 시작되었니 경기 선수분들께서는 밴드 앞에서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트 선포 오덜트 마이너스 제시프로의 김점포 선수 김점포 선수로 6번 밴드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박창현 선수 포인트 승리하셨습니다.